내 거야. 아, 내 거야. 그 배는 소울이랑. 그 배는 소울이랑. 가자. 왜 너무 귀여워? 웨이비. 안녕하세요 웨이비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따뜻해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입었어요? 패션, 패션, 패션 위에서. 근데 이런데 피부가 엄청 예민해진대요. 아 그래서 방금 아빠도 등이로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민해지는 피부위에 베소를 만들거야. 베소? 알아? 베소? 아 그. 그 시술할 때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거 맞아? 어. 아! 웨즈니스 감에서 잘 만들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 먼저 시작할까? 여기 세 개를 걸고 뭐가 하고 싶어요? 하는 법. 뭐 봐라? 하는 법. 소금 기어라? 몰라요. 저러색 저러색 저러색. 아니야. 이 독에 딱 봐도 뭔가 한 동침 나오는 소금이랑 페퍼. 어. 그러면 이거 패스. 이거 패스. 그러면 이제. 오 마이 갓. 누나 안녕하세요. 언니. 먼저 서명해 드릴게요. 아니 이거 선택 안 했죠? 아니야. 우리 먼저 여기. 하나는 15g 씩 넣어 드릴게요. 오늘 벌칙이 모자라겠는데. 출동. 맥스. 취미잖아요. 입구가 맞잖아. 맞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10번. 알아요. 30. 30번. 아니야. 이거 싸요. 안 예쁜데. 양만또. 아니야.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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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소금. 여기 안 했어. 호남 할 수 있어. 호남 할 수 있어. 와 엄청 비용해 이거. 동찌다지 동찌다지. 300g. 노력 가보겠습니다. 3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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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0g. 1. 2. 2. 3. 2. 2. 3. 3. 3. 예스. 너는 과거 라잇 방송에서 어디 가서 막내라고 말했잖아. 맞아요. 근데 요즘 여건 박인 것 같은데 되게 근형주로만 하는 것 같아 행동이. 잘 봐. 되는 거. 들어. 만약에 내가 조용하면 너도 조용해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숙소 가서 보자. 셔슈아. 노래 그만 부러. 노래 부르게 주면 돼. 방에서 부르지 마. 귀 아파. 이거는 그리세린. 이거 두 방법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섞을 때가 더 쉬울 수 있어. 괜찮아요. 더 소리 없어. 반려동물이 많은 텐 가장 위로받는 순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첫눈 마주치는 그 순간. 행복한 것 같아. 솔직히 형이 맨날 일어날 때 처음 하는 사람 샤오준이야. 그렇긴 해. 그래서 저 취량도 맞춰요. 그래서 요즘 일어날 때가 너무 피곤해. 아 그래. 그래요? 그 위에 볼 때 애교하면 좀 많잖아요. 없어. 있어요? 없어. 봤어요? 이거 하면서 애교해도 돼요. 그래서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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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테미 선배님이 이전할 정도로 춤. 시력이 뛰어난데 만들고 있는 뱃솔트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 뱃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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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웨이비. 3, 2, 1, 댄스. 양양 소울트. 몰라. 이렇게 쓴다. 마지막으로 웨즈니트처럼 향기호흡 허프와인 오일 넣어서 완성해 볼게요. 향이 먼저 소콜라 할게.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제품 좋아. 이거 좋아. 요즘 이거 트렌디한데요. 저 진짜 좋아요. 내꺼야. 내꺼야. 다시 그러소. 무대에 있을 때만 모시면 돼. 이제 유리병에 담아볼까요? 오케이. 사실. 무대마다 자신의 파트 제스처를 보여줬는데 딜레이로 제스처. 어떻게? 내 파트에 관했는데 포인트 키백잖아. 비밀수로. 키백. 예스. 이거 무슨 향이야? 이거? 뭐라요? 아 오케이. 샤오춘 거는 레몬 그레스. 양념 거는 스위릿 오렌지. 라벤따. 라벤따. 이거 뭔가 김치 볶음밥 같아요. 밥 발라? 뭐 발라? 이제 빠르게 구매할게요. 근데 우리 예쁘게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우리 회사한테 줄 거야. 오케이. 레츠 고. 그 우리 새로운 배운 외국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단어로 하나 보여주세요. 저 있어요. 뭐 고이 팁. 고이 팁. 네. 어제 배웠어요. 무슨 뜻이야? 만약에 눈 안에 들어가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툭 하면 돼. 툭 하면 딱 나와. 어디서 봤어? 우리 엄마 가줬어. 그래서 지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지금. 나중에 하자. 감사합니다. 형이 형. 했어. 가져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때? Take a good shower. 오 좋아. 이제 마무리해야 돼. Have a nice bath. 그래. 아빠 너무 오래 잤어. 이거 진짜 잘하면 안 돼. 아빠. 오케이. 끝났어요. 오. 와. 예쁜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타이틀 콕 킬링 파트를 ASMR ASMR 버전으로 우리 한번 부를까? 응원봉 어디야? 응원봉. 그 응원봉. 아빠 주세요. 고맙다. 아빠 준비 됐습니까? 5, 6, 6 We got bac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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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We got bac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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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You know we did did that We got bac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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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Ready? Yeah. 우리 Kick Back 곧 나왔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진짜 이렇게 포장까지 완성했습니다. 다들 예쁘게 해줘. 예쓰 내가 봐봤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플레이 너무 많이 하고. 좋아하잖아. 좋아요. 솔직히 우리 속성면 아실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자켓을 해봐서 재미있었습니다. 아빠짱 아빠짱. 오늘 이거 저 너무 잘 만들어서 좋아 쓰고 싶어요. 어떡해? 안돼. 오늘 아빠 안 찬다 오셔서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받고 저희 생각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화이팅. 사랑해요. 먼저 갈게요. 바이바이. 그러면 지금까지 아빠 안 찬다의 웹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둘 셋. 아빠 고마워. 형 돈 주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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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요즘 항상 벨리 데스크 유행하잖아요. 벨리 데스크. 벨리 데스크. 저거 저거. 왜 손을 이렇게 흔들어. 내가 어디 열어. 출연 서opian 간과묵을 잃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